지난해 방송인 씨가 170억원대의 상품권 투자 사기를 친 또 50대 A씨에게 5억원을 송금을 했다가 또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최근 이 사건에 1심 판결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현영 씨는 재테크 여왕으로 통하기도 하는데 어쩌다 이런 사기에 휘말린 거죠? 일단 A씨의 사기 수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50대 A씨가 170억원에 편취한 방법은요. 일명 상테크라는 방법입니다. 상테크란 상품권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건데요. 일단 인터넷 카페 회원들한테 상품권 투자해라. 그러면 네가 투자한 금액의 30%를 내가 도와주겠다. 돌려주겠다라고 해요. 30%나? 제가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했지만 30%가 돌아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부분들이 30%나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혹하신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뿐만 아니라 현영 씨에게는 매월 7%의 이자를 돌려줄게 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현영 씨가 5억 원을 송금을 했고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영 씨도 그러면 50대 A씨가 운영하는 맘카페 회원이었던 거네요? 회원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171억 원, 170억 원대의 피해가 맘카페 회원 69명한테 받은 게 1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쇼핑몰이 회원 수만 1만 5천 명인데 그들한테도 이거 상품권 미리미리 사두면 득이 돼요 해서 또 이게 불법 수신이거든요. 유사 수신, 이거를 한 게 290명한테 486억 원도 있어요. 사실 이것까지 합하면 600억 원대가 되는데 이 맘카페 회원 69명에게 지금 친사기만 17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69명의 현영 씨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본인 맘카페 회원 아니고 당시에 사건 초반부터 얘기했지만 현영 씨는 나도 피해자일 뿐이다. 뭐냐 하면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걸로 이자 7%나 줄게 해서 5억 원을 투자했던 그랬다가 돈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 피해자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현영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실제로 이 1심이 왔는데도 창권 조사에서 끝난 거는 피의 사실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 하면 본인은 이 맘카페 회원 가입한 적도 없고 회원들하고 교류하면서 투자 권유한 적도 없고 왜 내가 피해자냐 하면 내가 오히려 이렇게 봤더니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걸 인지하고 2022년 12월에 이 A 씨를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결국은 이 형사, 이 처벌을 나중에 어떻게 처벌이 결정되겠지만 재판까지 가게 되는 이 시작이 나였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백억 단위까지 가는 거 보니까 피해자도 많을 것 같고. 그러면 현영 씨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얼마예요? 피해 금액이. 일단 현영 씨가 처음에 5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처음 5개월은 이자를 꼬박꼬박 줬습니다. 5개월 동안 이자로 3,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안심할 만하죠. 하지만 나머지 금액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총 1억 7,500만 원의 이자만 돌려받고요. 원금인 3억 2,500만 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사기꾼이라고 하죠. 너무 많아요. 이 정도로 간 큰 사기꾼 정말 많습니다. 1심 재판에서 50대 A 씨 얼마나 형량을 받았을까요? 일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10년을 지금 선고를 했어요. 징역 10년. 여기에는 사실 그의 아들도 있어요. 그 아들은 또 징역 4년 구형 받았고 이런 상황인데 본인들은 어머, 저희가 지은 죄에 비해서 지금 양형이 너무 무거워하면서 항소를 했어요. 검찰은 아니 지금 이게 가볍다고 하면서 이 A 씨 또 아들뿐 아니라 이 결심 공판에서 이 모자에 어떤 이런 걸 방치한 거 하냐고 남편, A 씨 남편에 대해서 무죄가 선거됐거든요. 이 세 사람 다 앞에서 우리 지금 항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액이 몇백억이고 이거 피해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한 120만 원이 되는군요. 10년도 무겁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벼워. 이거 많이 안 되죠. 근데 이거 이제 검찰도 역시 항소한 거죠. 네,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요. 이 50대 A 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고 본 거예요. 일단 검찰을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장기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다라고 밝히고요. 또 피해자들이 많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피고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본 건데요.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사기꾼, 경제 관련해서 경제사범들 너무 약하다는 얘기 거의 매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분노 유발자들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합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